김해을의 전략공천된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지역 당원들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. 국힘 김해을 시도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혜진 후보의 지지와 총선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, 조 의원의 당내 경선 등을 요구하는 지역 당원들의 저지로 1시간 연기한 뒤 취소했습니다. 앞서 조혜진 의원도 김해시청에서 김해을 출마를 선언하려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, 지역 당원들과 예비 후보들의 반발로 두 차례 취소된 바 있습니다.